거기에다가 들어갈 돈을 가지고 유기견들을 건강한 유기견들을 더 많이 케어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지 내가 누가 그런거 올려놓으면 그지같은 놈들이 겁내붙일 또 그거는 생명이 아니냐 마음에서 우리 명구형은 요즘에 읽은 책중에 뭐 아니 읽은 문구중에 교육받으면서 들었던 얘기중에 좀 인생에 도움이 될만한 얘기 좀 해줘봐요 어떤거? 아 치매 나도 요즘에 치매가 생기나봐 명구형하고 조금 더 통화해야지 하고 가끔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더라고 바쁜거하고 잊어버리는건 좀 다른거 같아 아무리 바빠도 보통은 리스트업을 하잖아 1,2,3,4 그러니까 이제 1부터 10까지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뭐 칠이 없다고 해서 뭐 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지? 물론 바빠서 잊어버리는거가 한두 번이었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아 이게 삶이 망가지잖아 잘못하면 알겠는데.. 대로 창가 감사합니다.